안녕하세요 유튜브 앤 스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탈락입니다. 오늘 해볼 챔피언 이 아니라 오늘 해볼 게임은 빌시 빌드 앤 그루우라는 게임 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많이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물고기 키우기 그런 게임으로만 알고 있거든요. 사실 그냥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만 봤지 실제로 본 건 한 2, 3분도 안 됐는데 제가 한번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글플레이로 해보도록 하자. 리버. 해안가 에서 해안가가 아니지 호수인가? 도루실로에서 해 보자. 피시 셀렉트. 이거 한국어 없냐? 아니 무슨 한국어가 없어. 없을 수 있지. 물고기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돈 내고 해야되네. 피라냐부터 해 보자. 이게 제일 세 보인다. 이걸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제 이걸로 뭐 어떡해 이거 먹고 다니면 되는거야? 어이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되는거구만 야 야 먹어줘 야 먹어줘 아아 아 조작감 병신같네 이거 야 먹어줘 야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야아 야 뭐야 너 먹을래 어 죽었다! 먹어! 이 자식이 내꺼야 저리가 저리가 아! 꽂힌거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박혔어 됐다 저기야 지금 먹을꺼 있어 먹을꺼 먹을꺼 먹어야돼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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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벨 3 아직 궁도 못 찍었다고? 궁도있어? 저새끼 뭐야 저새끼 왜케 커 야..내가 빨리 커가지고 먹어버린다 쟤 오 뭐야뭐야뭐야뭐야 방해하진 마세요 오 개무서워 저기요 식사한 대는 게도 안건드려요 이 개자식아 자 어 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디 어른이 어 아니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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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에피없어요 피없어요 내가 지금 가면 얼마나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저리가 오케이 야 야 어디가냐 어디가냐 야 야 이 자식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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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질거같애 내가 질거같애가 닭올빡은 아니죠 닭올빡은 아니죠 닭올빡은 아니죠 형님 어휴 오호 아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이제 하는짓이 왜 이렇게 쓰레기 짓이야 오지 마세요! 잡으려고 하네 봐 이게 얘 한번 막상 떠? 야 이새끼야 내 무빙을 보여주마 어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끼가 이새끼가 내가 봤을 때 피라냐로 하니까 답이 없던거야 피라냐 하지 말고 얘로 하자 아니지 어 이걸로 하자 아아 그래 이걸로 하면 쎄 딱 봐도 쎄 야아 뭔지 몰라도 이 해골 대가리 야아 이거지 그래 이거지 이거 이게 이거 이거 하면은 끝났지 끝났지 이야아 이거지 야 저기요 아 저기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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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물어 버릴까보다 아유 이씨 너무 귀여워 아우 깨물어 차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데미지 봐 아우 이거지 쎄 레벨이 안오른다 이거가지고는 좀 더 큰거 없냐 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어? 지금 약한 애들 괴롭히네 맛있겠다 야아 어딨어 잘라먹고 있어 어어 어어 스읍 안돼 약한 애들 괴롭히면 안돼요 삼빵이 필승 삼빵 어 왜왜왜왜 어? 동족 학살 안돼? 동족은 못잡는걸로 어어 야야야 야야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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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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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마세요 도망가면은 빨리 뒤져요 안 도망가면은 그냥 뒤지고요 야아 뭐야 이거 물살 있어 그 연어 찾자 연어 아까 걔가 진짜 맛있었어 멜기다 멜기야 멜기 아아 멜기야 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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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멜기 멜기 일로와 멜기 일로와 멜기 일로와 멜기 일로와 멜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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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입 2입 3입 4입 5입 6입 7 8 9 10 11 12 13 14 15 17 17 18 19 20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돼지새끼야 맛있어 야 먹지마 내꺼야 이 돼지시끄들아 내꺼야 내꺼 내꺼 아 맛있어 아 꼭꼭 씹어먹어야지 야 내살이야 내살 내살 내꺼야 내꺼 어딨어 어딨어 야 살 야 살 날아간다 살 내 삐성신경 내꺼라고 이자식들아 내꺼 내꺼야 이거 태국꺼야 태국꺼 이하식아 어 어딨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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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지마 1입 그래 140 여깄다 여깄다 아하 아하 아 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만 먹으면 되네 툭 툭 툭 어 뭐야 어 뭐야 내꺼데 그거 내껀데 오 뭐야 이거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저 기억 안나세요? 기억 안나냐고 개자식아 진짜 개자식아 개야 너는 그냥 이자식아 이씨 툭 아하 이새끼가 날 물어 야 물은 새끼 어딨어 너냐 너지 야 어디가 야 한 대 물고 어디가 일로와 일로 일로와 어 여깄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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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물었어 왜 물었어 그럴꺼야 안그럴 거야 그럴꺼야 안그럴 거야 그럴꺼야 안그럴 거야 자 그러지마 응 그래 맛있다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할까 이걸 여기까지 하고 얘네들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딴걸 해보자 이쪽 가고 한번 오이션 이쪽을 가볼까 이쪽 가면 뭐가 있어 막 조금 더 다른 생선들이 있나 헐 이거 뭐야 어 블랙팁샤 개 조그만건데 해볼까 오케이 오 상어다 귀요미 상어예요 상어 너무 귀엽고 와 야 이 귀엽네 가보자 이 이는 뭐야 이 이가 무슨 스킬인거 같은데 응 아 저 빛나네 이를 쓰면은 아 내 먹잇감이 여깃구나 야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다 일로와 한입만 먹을게 한입만 아 진짜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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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더러운 자식들 어? 한번 아가미 좀 뜯기는게 어떻다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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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안되네 넌 잘한다 아 좆좆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이자식아 이자식 어어어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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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일로와 스읍 일로와 일로와아아아 아 짜증나 이게 주황색이 쏙쏙 쏙쏙 아잇 아아 야와 와아 이 자식아 와아 어이 무빙바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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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뜯어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어억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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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어 하 이렇게 하는 거였어 레벨링 좀 해봐 레벨 좀 해봐 레벨 찾았다 드디어 먹을 수 있는걸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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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얘에 인권 한번 더 예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에에에에에에에에 Сер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엉 반던 물면은 좀 아프게 묽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눈깔 막 Association 어우 징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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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너를 먹어야지 내가 산다 이자식아 그러니까 좀 죽어라 죽어주세요 거의 다 물었어 거의 다 물었어 아아이 아 어지러워 언제 죽냐 이새끼 피라냐보다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한입에 먹혔어? 아니 한입에 먹혔다고? 허어얼 얼척이 없네 와아 진짜 얼척이 없네 아이씨 쓰레기네 얘 얘가 제일 낫다 얘 한 번 해볼까? 내가 아까 몇 번 잡아먹었던 애잖아 얘로 한 번 해보자 갱? 갱이 뭐야 갱 어? 먹어볼까 얘? 야 야 의유로 셀지도? 야 의유로 센데 얘? 와와와 와와와 개무서 허어 저새끼 먹는거봐 이 자식이 내 친구 괴롭히지마 내 친구 괴롭히지마 와 갱이 혹시 이거가 친구 부르는걵 어하뭐다 아따따따따 아따따따따 으윙 You Don't Have G Ä n 안녕 쟀어어!!! 야, 이 자식아 친구의 복수를 해줘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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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무서운생이네 안녕? 어 이거 역시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케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어 오오 어....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엇 헛 올라갈 수가 있구나 어어어어어어 말라죽진 않나보네 어! 됐다 올라갔다 이제 어떻게 돼 에, 안녕하세요 전 무리에 사는 피라니아예요 안돼! 어, 올라갈 수 있어 오오오... 노잼 안해야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더 할까 했는데 재미없어서 못해먹겠다 난 역시 초딩 입맛 아닌가봐 피드앤그로우 퓨시라는 게임이었구요 어지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다음에는 한번 존나 큰 상어로 레벨 12,17까지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거 없는 여러분들은 그냥 모바일로 키우기 게임 하세요 진짜 키우기 게임 빠이!